안녕하십니까. 레지시 상사 정광룡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의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후 지금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두개 부서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은 공공수사 1부 이희동 부장팀하고 이쪽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하고 있고 공공수사 3부 여기는 이준범 부장검사팀인데 이쪽에서는 귀순 의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두가지 사건을 동시에 압수수색 덮친 겁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이희동 부장검사팀 쪽에서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밝히고 압수수색도 하고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두군데 부서에서 나가서 하고 이거 엄청난 인원이 나갔을 거거든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사진이 국정은 정경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넓습니다. 공공수사 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국정은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에 관련해서도 국정은 관계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국정은은 이대준시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은 직원이 생산한 자료를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상황을 자체 조사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은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국정은 국방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월북 판단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인 만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소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 범위가 워낙 방대한 점을 고려해서 공공수사 일부는 타천검사 2명을 추원 파견받아가지고 수사 일륙을 부장검사 포함 총 9명으로 늘렸습니다. 일부만 그렇습니다. 3부 또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은은 박지원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조사한 국정은 관계자들은 국정은 자체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국정은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공룡 전자기록 송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월북이 아니라 표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박지원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없앴다는 겁니다. 자 박지원 이제는 정면대결이 벌어지네요.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고 또 한번 헉탄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난번에 대북손금 사건으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같은 계통 대북계통에서의 전과자인데 이번에도 또 걸렸으니까 한번 빠져나가보세요. 지금 이렇게 정인 참고인들이 막 드러나고 있으면 박지원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은 자체 조사에서 이미 박지원 전 원장의 힘의를 뒷받침할 기본 자료가 마련됐고 이미 마련돼 있고 수사 인력도 충원했으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사할 수 있는 게 8월달까지 밖에 없죠. 그러니까 8월이 D-Day로 다 걸린 겁니다. 모든 수사가 다 8월달에 쫑이 나야 됩니다. 9월달 되면 수사권이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일단 8월이 D-Day, D-Monster가 되겠네요. 하여튼 8월달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몰려있는 8월달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귀순 의민 강제 북송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아까 말씀드린 이준범 부장검사팀 역시 검사 한 명을 대검에서 추가로 정언받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두 팀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공공수사 1부, 공공수사 3부. 이게 지금 검사만 다 모아도 가만히 있자 9명에 8명 하면 17명의 검사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검찰 수사관까지 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100명 되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압수수색 중이니까 뭐가 나와도 나오겠죠? 지금 이런 상황은 전 정권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요. 자 일단 검찰 수고하시는데 서둘러 주십시오. 8월달까지 쪽내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요. 이상 속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사 청광경입니다. 어제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컴퓨터를 열자마자 참 억장 무너지는 사진을 대안해요. 지금 제 뒤에 나오는 저 사진 저게 무슨 장면입니까? 저기서 얼룩무늬 군복은 북한군입니다. 양복 입은 쪽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군이 귀순 어민 2명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손 보입니까? 미는 쪽. 북한으로 밀었습니다. 한 번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대한민국에 온 사람을 지금 저 사람 돌아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저런 지경을 만들어버리는지 통일부는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겁니다. 한 어민은 얼굴에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찢는 등 북송에 강력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문재인, 양산에서 이 장면 보고 계시죠? 귀순 어민 2명은 포성줄에 묶이고 두 눈이 안대에 가려진 채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을 한 어민은 호송 요원들이 안대를 벗기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괴로워했습니다. 눈앞에 군사 붕괴성과 북한군을 발견한 겁니다. 풀석 주저앉자 사복차림의 경찰특공 대원들이 일으켜 세웁니다. 이 어민은 비밍을 지르며 자해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중 한 장은 벽에 머리를 찢은 어민이 손혈로 뒤덮인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송 요원들이 이 어민을 군사 붕괴성까지 끌고 가자 기다리던 북한군 병사들이 양파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어민은 필사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버둥거렸습니다. 파란색 상해를 입은 귀순 어민은 천녀만 덕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군사 붕괴성을 넘어 북한 측에 넘겨지기까지에는 12분이나 걸렸습니다. 통일부는 통상 북한 주민이 송환되는 장면을 기록 차원에서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귀순 어민 강제복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귀순 어민 두 명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며 묵살했고 합동조사는 사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했던 그 꿈이 저렇게 끌려가는데 저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겁니까? 귀순 어민들은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부모로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 오징어잡이 배는 귀순 어민들이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소독을 해가지고 증거를 입물해버립니다. 즉 살해했는지 말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대로 꼼꼼히 조사했다면 살해 의혹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미리 소독을 해서 소독한 이유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포 4일 만인 11월 5일 북한 측에 어민들을 추방했고 선박까지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의 한아세안특별정상의 초청 진서를 보냈는데 이 진서에 어민북성문을 동봉한 겁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는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들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강제 북송되는 과정은 판문점에서 안대가 풀리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는 정도만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가 자세해 보이진 않지만 다른 모자이크된 얼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유달리 새빨갛죠. 피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보도방향을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조선일보는 판문점 마지막 12분 머리빡고 피해자 피범벅 북한군 보자마자 자해했다. 중화일보는 질질 끌려 북송된 북한 어민 나포 때부터 귀순을 외쳤다. 동화일보는 붕괴선 앞에서 버티는 탈북 어민 팔 잡힌 채 북에 끌려가.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헤드일 겁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의 헤드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실 탈북 어민 북송 낱낱이 진상규명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즉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들이 북송을 낱낱이 진상규명 하면서 전 정권에 보복하는 것처럼 비치게 걸었습니다. 한겨레는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통일부 동료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북송사진과 함께 일회적으로 공개했다. 여기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주장일 뿐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걸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이 많죠. 그런데 한겨레는 아예 동료 16명의 사례를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그 베이스에서 탈북 어민 북송사진을 또 일회적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을 공개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물론 일회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국민한테 이런 사진은 공개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겨레는 동료 16명 사례를 제일 앞에 딱 띄워놓고 헤드를 잡습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 노동당 기관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겨레의 질문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입니까? 저는 언론사 보도방향을 다 체크해봤습니다. 좌파 성향의 언론은 정상적인 좌파가 아니라 그냥 종북단체였습니다. 북한의 제2, 제3, 제4, 제5인 노동당 기관지였을 뿐이었습니다. 헤드다는 것 딱 보면 내용은 안봐도 비디오겠죠. 2019년 11월 7일 강제북송 당시 귀순 의민들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얼굴을 감싸 쥐거나 맨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사복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이들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밀어넣으며 제압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한 귀순 의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찌우면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자발적 북송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귀순 의민들은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남겼습니다.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의민북송 사진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정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의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도 최근까지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건지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귀순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는 증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강제북송 당일 국방부는 상부로부터 자해 등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에서 에스코트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해는 왜 합니까?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데 그래서 돌려보내겠다는데 심지어는 죽더라도 북한 가서 죽겠다는 그런 증언까지 있다면서 북한에 돌려보내니까 왜 그렇게 저항을 합니까? 당시 국방부가 민간인 소환은 국방부 차원에선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 측은 경찰특공대원 8명을 호송해 동원했습니다. 통상 표류해온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인계를 했는데 완전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귀순 의민 합동조사를 서둘러 강제 종료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귀순 의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힘이도 받고 있습니다. 강제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겁니다. 이거 뭐 다른 이야기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이 정도 사건은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문재인 직접 지시했죠? 문재인 말고 당시 대통령 말고 이런 거대한 일을 벌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허락 안 해도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까? 특히 당시 귀순 의민 2명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조사원들이 탑승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귀순을 원합니다를 외쳤고 자필로도 귀순을 원한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무시되고 이 젊은 22세 23세의 젊은이는 북한으로 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봐도 잘 아실 겁니다. 이에 북한인권시민단체가 2019년 11월에 일어난 귀순 의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정의용 전 실장과 김연철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사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책임자 및 실무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고발당한 사람 중에는 김유건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면서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소원을 결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제소원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에서는 이 탈북의민 강제북송 사건을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해봤자 남에서 다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탈북해봤자 소용없다. 봤지 다 돌아오지 않냐. 남한정부에서 다 돌려보내는데 너희들 탈북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심한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다 차단된 상태의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오늘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의민 강제 북송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의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진상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렇게 짐승같은 일을 합니까? 그것을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인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수심, 짐승 숫자죠. 짐승의 마음을 그렇게 가진 그 사람들 명색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특히 탈북 의민 이 북한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저항하는 저 모습의 사진 도저히 같은 인간으로서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사 정광경입니다. 어제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고 오늘 컴퓨터를 켜니까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누적되어 있네요.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귀순 의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일파만파로 커져나가고 있죠. 참 인류 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 인류 문명사에 이런 경우는 참 최근 현세사에서 이런 일은 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했다는 것.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 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2.25%로 올라가가지고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한테 또는 우리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충격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부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주가, 물가, 집값 이 세 개만 한번 볼까요? 집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은 일단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대폭 인상될 텐데 기준금리가 0.5%가 오른다는 것은 시중으로 넘어가면 최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 내지 2%는 올라갈 텐데 많게는 3%, 4% 그렇게 되면 영끌했던 부동산들 다 이자를 못 냅니다. 즉 깡통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작은 급락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판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쪽에서는 기회가 되죠. 집을 사고자 했던 사람한테는 이게 또 기회를 좀 더 빨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사고 파는 사람 말고 전세, 월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 당연히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월세값도 떨어집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비 월세 환산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 부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장이라는 것은 1, 2, 3개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바이든이 한참 사우디로 어디로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급격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면 모르겠는데 사우디가 그렇게 급격한 정산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 옆에 있는 이란은 아주 더 고삐를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통한 정산도 사실상 내다보기 힘듭니다. 원래 사우디하고 이란은 사이가 나쁘죠. 아주 극적으로 사이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 손을 잡아주면 이란 쪽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우디가 정산에 협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힘이 던데 그건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바이든이 거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우디를 통한 정산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게 극적으로 대폭 된다면 기름값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칠 텐데 그게 소폭에 그친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집값까지 그 영향이 넘어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검통위에서는 오늘 오전 서울중구 한은 삼성 본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2.25%로 올려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것은 사상점입니다. 한은은 그동안 한 번에 0.2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는 꼭 한은의 공식은 0.25%였는데 한꺼번에 0.5% 올린 겁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으니까 한은이 이렇게 올라갈 것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거리지만 이게 날짜로 오늘 날짜가 딱 픽스가 되는 거죠. 오늘의 결정으로 한은 검통위는 사상 첫 3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기록도 남겼습니다. 4월 5월 7월 3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남기면서 계속 올라간 것을 생각해 볼 때는 한 번에 0.25가 두 번 0.5가 한 번 그러니까 1%가 딱 올라간 겁니다. 한은 검통위가 이례적으로 빅스텝을 포함해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상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고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이대로 두면 초인플레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당장 잡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물가는 또 국제유가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쉽게 딱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전례 없는 속도로 인상하고 있는 점도 한국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한미 간 정책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네요.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버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받는 이자가 더 세워버리면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올리셉니다. 미국도 곧 따라 올릴 겁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 하면 우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죠.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고 전세계 공급망 교란 여파에 지난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나 올라가지고 1998년 11월 IMF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IMF 이후 최초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에서 9월까지 2%대를 보이다가 지난해 10월 3.2%로 3%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올해 처음 3월과 4월에는 4%로 나타났고 5월에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물가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가 잡힐까요? 이자로 돈을 빨아들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물가는 잡히는 게 공식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잡히는 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주가부터 잡힐지 모릅니다. 주가가 직객탄을 맞아버리면 지금 현재 2300에서 2400 정도의 박스권에 있는 주가가 2000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0대. 그러니까 3400이 더 떨어진다고 보면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하는 기준금리 인상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국내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죠. 지금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럴 때 주가를 잡아주는 것은 역시 제가 며칠 전에 강조했던 공매도를 당분간 없애버리고 또 공매도 자체를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잡혀요. 그래서 공매도를 당분간 폐지시키는 것도 좋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거 생각하고 있을걸요. 아마 제 방송 끝나고 2, 3일 내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분간 공매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내다보느냐. 그게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주식시장이 아주 패닉 상태로 가버릴 겁니다. 왜냐. 지금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주가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거나 축소되면서 주가는 빠지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설치게 만들어 놓으면 주가가 빠진다면 공매도는 무조건 돈을 버니까 어느 종목에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공매도가 기증을 빌 텐데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공매도까지 방치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공매도 폐지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발표할 거예요. 길어야 2, 3일 내로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이 발표가 나왔는데 공매도에 대한 대책 안 내세울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기준금리가 3회 이상 연속 인상되고 거기다가 빅스텝까지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되느냐 주가에 대한 방어 대책이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매도를 잡아주는 것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고 유동성이 축소 공급된다고 할 때 그 축소 공급되는 퍼센트만큼은 당분간 빠진다고 봐야죠. 공매도를 정리해 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건 또 기대하기 어려워요. 공매도를 정리할 때 유동성이 공급이 쫙 되어버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공매도 정리해 준다고 해서 유동성이 갑자기 어디서 공급됩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까지 인상해버렸는데 어디서 유동성이 나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가는 잡힐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물가 추가 상승 압력이 높아 보이는 만큼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빅스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 보면 뻔하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이고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부터 꺾어놔야 되는 거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부터 잡아놔야 되죠. 그래서 빅스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잡히느냐? 잡힐지 안 잡힐지는 또 두고 보다가 그래도 안 잡히면 한 번 더 때려버려야 됩니다. 한 번 더 때려버리면 거기에 잡히면 인플레 즉 물가가 잡히면 서민들은 그래도 한숨을 훅 내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시한폭탄에 커다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가계부체죠. 하는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무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아닙니까? 1900조 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를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가계부체 이것은 다 어디랑 연계되어 있냐면 이것 역시 부동산하고 연계되어 있죠.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집 살 때 대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 살 때 은행 대출 좀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가계대출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1900조 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약 다불 정도 늘어났죠.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아주 말아먹은 거 그거는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놔두고 가계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결정되는데 대출 기준 금리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근거로 코픽스, 금융체, CD금리 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구조의 가장 기본은 한은의 기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기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가 대부분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집 살 사람 지금 나도 집을 언젠가는 사야 되겠다고 노리는 분들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 가격 즉 매수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곡소리가 난다고 치면 한쪽에서 매수 기회가 와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밸런스를 잡아가요. 그런데 매수 기회가 지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전문가 초전문가 할배를 데리고 와도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까 하면 정직한 사람은 답변을 못할 것이고 이 답변이 제대로 나오자면 한은이나 한은의 기준금리 추이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달건야 되는데 그 측정률을 높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볼 때 언제가 적기다 이 말은 못해도 기회는 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연 2.25의 사상 첫 빅스텝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 지금의 악조건에서 탈출하는 그런 영향이 더 큽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그동안 은행에서 빚냈던 사람들은 조금 고통이 따를지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피해를 받건 어쨌건 지금 그렇잖아도 떨어지가 미치겠는데 또 더 떨어진다고 내다본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어느정도 감수해야 된 겁니다. 다만 그게 오래가거나 그 추이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픽스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되살아나도 되살아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냐를 엿본다면 기회를 노린다면 여러분한테 또다시 큰 기회가 다시 다가갈 겁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건성을 빕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스 천광역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세계 최대 협력자는 스리랑카 대통령이었죠. 결국 성랑 국민에 쫓겨가지고 국외 탈출 도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몰디브로 간 것 같은데 몰디브에서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시위대는 스리랑카 대통령 관절을 점령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도망을 가버리고 나면 국회에서 야당이 이제 정권을 잡을 텐데 정말로 스리랑카는 골치 아픈 게 중국의 일대일로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헤어나올 길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 이럴 때 과감하게 스리랑카 해외부채를 털어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일대일로로 각국에 돈을 다 뿌려놨기 때문에 스리랑카를 하나 털어주면 다른 나라 다 털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중국이 휘청할 판인데 그걸 못 털어줘요. 그러니까 중국도 딜레마에 빠져버렸고 스리랑카는 망해버렸고 스리랑카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위대는 대통령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라자 박사 대통령은 아예 도망을 가버렸고 도망가는 과정도 굉장히 비급합니다. 무려 26년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스리랑카의 내전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어서 싱할라족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군인이 바로 지금 현직 라자 박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결국 경제 파탄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해외 도피라는 불명의 퇴진을 선택했는데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의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의 일대일로였습니다. 고타바야 라자 박사 라자 박사 라자 박사 이라는데 이 집안이 라자 박사 성을 가진 사람이 다 해먹었습니다. 싹 다 대통령은 고타바야 라자 박사가 했고 총리는 마힌다 라자 박사 이렇게 라자 박사 라자 박사가 다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 즉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게 바로 클랩토크라시죠. 그런 나라가 또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부패 구조와 독재 구조를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호흡을 맞출 수가 있었죠. 그래서 와우 중국 돈이면 대박이 터지겠구나 싶어가지고 한국부터 공항까지 중국이 지짜른대로 다 지어가지고 결국은 중국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중국이 쓰는 수품은 언제나 똑같죠. 돈 줄게 건설해라 하고 뒷돈도 주고 건설해놓고는 돈을 못 갚으니까 그건 가져갈게 하고 중국이 거기에 해군기지 공공기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부두는 해군기지로 쓰면 정말 딱이고 공항은 공공기지로 쓰면 딱이니까 그런 식으로 침탈을 해들어가는 과정에서 스리랑카가 확 당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고타바야 라자 박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금 현재 13일 부인과 경호원 2명을 데리고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가 몰디브의 수도 말레로 향했지만 곧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 알아맞혀 볼까요? 이 사람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을 가장 잘 보호해줄 나라로 가겠죠. 아마 제 추측이 맞는다면 미얀마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다가 일어났고 대통령 관저와 진무실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타바야 대통령은 시위대를 피해서 수도 콜롬보 인근의 공군기지로 피신을 했습니다. 1차 도망을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공항에서 국회의장한테 사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이에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민항기를 타고 민영 항공기죠. 민항기. 민항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로 가려고 했지만 이민국 관리들한테 막힙니다. 그래서 4번이나 탑승을 시도했다가 4번 다 막혀버립니다. 이민국 관리들이 현직 대통령일 때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표를 내버렸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고 막아버린 겁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막내 동생이자 한때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실도 두바이행 여객기를 타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출국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을 비롯한 라자팍사 가문은 2005년부터 약 20년간 서리랑카 정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해 왔습니다. 형이인 마힌다 라자팍사는 대통령을 1차 지냈고 그리고 나서 동생을 대통령 만들고 자기는 총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20년 가까이 서리랑카를 통치했는데 이 뒷배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있었습니다. 마힌다의 아들은 비서실장을 지냈고 형 차말과 동생 샤신드라 바실 등등도 내각을 꽤 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이 모두 라자팍사 라자팍사 라자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리랑카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한국과 공항까지 뺏기는 그런 징역으로 가면서 나라 경제가 절단 나니까 그대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고타바야는 21살에 군에 입대해가지고 20년간 복무하면서 중령까지 성진한 인물입니다. 중령이 되고 나서 조기에 군을 은퇴하고 미국에 가서 정보기술분야에서 일하면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던 그가 정계에 발을 디던 건 2005년 마힌다 전 대통령이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리랑카 같은 나라가 국방 이름대 책임을 진다 하면 주로 뭐합니까? 독재증권을 뒷받침시켜주는 게 군부죠.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고타바야는 당시 타밀족 반군과의 전쟁을 지휘했는데 이 전쟁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리랑카의 주류민족인 싱할라족 불교신자들에게 전쟁 영웅으로 추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약 4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타바야 라자 박사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라자 박사를 웰컴하고 어서십시오하고 받아줄 수 있는 불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비슷한 나라가 저는 미얀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정 중에 고문과 실종 등 타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꼬리표 또한 따라다녔습니다. 이후 2015년 대선에서 형 마인다가 패배하자 라자 박사 가문의 통치는 종식되는 듯 했는데 2019년 4월에 수도 콜롬부 시내에서 성당과 호텔 등지에서 연쇄적으로 부활절태례가 일어나고 그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지목되니까 고타바야가 내전 당시 자신이 구축했던 정보망을 서리랑카 정부가 해체했다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싱할라족을 결집합니다. 그 결과 고타바야는 2019년 11월 대선에서 큰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 형 마인다를 총리직에 임명하고 경제와 조카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등 족벌정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라자 박사 가문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한다 이래가지고 돈을 좀 뿌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편다고 폈지만은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외체를 끌어다 쓰게 되면서 서리랑카 경제가 휘청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외체를 끌었을 때는 자기네 국가의 산업을 봐야 됩니다. 자기네 국가의 산업을 보면서 외체를 어떻게 갚을 수 얼마나 갚을 수 언제 갚을 수 이런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예상했어야 되는데 일제없이 외체만 끌어다 대는데 그걸 감아보는 중국은 찬스야 하고 딸라들어가지고 일대일로를 펼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주요 산업인 관광업까지 휘청하고 생필품 공급도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고타바야 대통령은 민심을 잠재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이럴 때는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감세 정책을 언제 펼치는지 아세요?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경제 위에서 더 나은 경제를 추구할 때 감세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말아먹는 지경에 가서 세금까지 깎아줘버리고 나면 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못 갖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안 그래도 높은 물가는 올해 2월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가 막혔는데 이번에는 전쟁까지 터져버리면서 물가가 더 폭등하면서 스리랑카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여기에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4월에는 일시적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그 당시 제가 국가 보도가 난다고 이야기했죠. 다음 달에는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선언됩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란힐 위클의 매신계 총리가 국가 파산을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가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 빌려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시민들은 우르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통령 퇴진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관주와 총리 자퇴까지 점거하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경찰이 아무리 체류탄과 물대포 심지어는 싫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랬지만 시위대는 배가 고픈 시위대는 못 맞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파탄의 책임을 정부에 물었습니다. 압박에 못 이긴 고탑하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마침내 회의 도피라는 결말을 선택했고 라자팍사 가문의 촉벌 정치는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라진 텅 빈 대통령 관저 총리 관저 등을 돌아다니던 시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타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다. 그는 스리랑카로부터 모든 것을 뺏어갔다. 라자팍사 가문이 사라지면서 스리랑카는 조만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희망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중국과 스리랑카의 미래와 그 스리랑카의 미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엄청 심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의 일대일로 결국 이런 사고칠 줄 알았죠.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틀릴 건 다 틀리고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작 8조 5천억 때문에 국가 부도가 나느냐 하겠지만 스리랑카의 국력에 비하면 이미 다 틀려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스리랑카 경제에 비하면 이 8조 5천억도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국입니다. 현재 시각 12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대외 부처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부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뭐냐면 급한 데다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자기네들이 기름 사고 식량 사는 거 이런 긴급한 쪽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다 디폴트 국가 부도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하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대외 부처 지급을 일시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하드 디폴트가 뭐냐면 민간 채권단이 전면 손실을 보는 실질적인 디폴트인데 사실은 1위치나 매치나 말 국가는 부도가 낮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의 부도를 놓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던 스리랑카가 관광객이 끊기면서 외화가 부족해져서 국가 부도가 났다라고 분석들 합니다. 그럴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스리랑카는 지금 외화를 잔뜩 벌어도 중국에다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와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가 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경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잘 해왔다면 부도가 나지 않는 거죠. 이건 스리랑카 국민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것을 중국에게 틀릴 건 다 틀리고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요?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는 부두나 항만 도로 등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유혹하면서 스리랑카에게 돈은 마음대로 빌려줄게 차관을 제공해 주겠다 해가지고 1대1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 빚더미가 지금 스리랑카를 친 겁니다. 스리랑카에는 기존에 콜롬보 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더 멋진 항구를 지어줄게 해고는 돈을 잔뜩 빌려줘가지고 지어주긴 했는데 지어줄 때부터 돈은 중국인이 태우고 설계부터 자재 인건비 모든 돈은 또 중국이 도록 다 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간 건 알겠는데 그 돈이 스리랑카에 떨어진 건 없어요. 다른 인프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분명히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돈 다 버려가 버리고 스리랑카에 떨어지는 돈은 별로 없다 보니까 빚만 짊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스리랑카는 이 항구를 중국한테 뺏겼습니다. 99년 동안 임차라는 명목으로 중국은 그 항구에 군함을 정박시키기 시작했고 잠수함까지 두 척이 드나들면서 전세계가 기급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스리랑카 바로 위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원수죠. 그러니까 인도가 볼 때 중국 잠수함이 거기서 떠올라오니까 인도로서는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은 중국인이 도록 다 빼가 버렸으니까 여기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빚만 남았습니다. 빚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자를 불립니다. 그 이자가 스리랑카의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면 부독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관광객이 확 줄어들면서 외화 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경제난에 허득하기 시작하니까 스리랑카 정부는 돈을 찍어버립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자 인플레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플레가 일어났고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심지어는 스리랑카가 먹는 쌀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학교에서 종이가 없어서 시험을 못 치는 사태는 이미 유명해졌고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량에 기름을 못 넣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도 부재 공급을 합니다. 일부재, 일부재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열받죠. 그런데 이것이 또 라자팍사 대통령 가문 가문이 장관을 비롯한 정부 요직들을 싹싹쓸이 해버립니다.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싹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이러니 스리랑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난해 4월부터 화학비료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경제해버렸습니다. 비료 수입을 금지한다? 이거는 바로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쌀 같은 곡물 이런 필수 식자재마저도 부족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반발까지 초래했습니다. 결국 스리랑카 국민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들고 일어나면서 바로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결탁한 대통령 가문을 몰아내야 되겠다. 현지시간 1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버에서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 입구를 가로막은 바르케트 위에 서서 국기를 흔들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추명의 시위대는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에 대한 구호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국에 막대한 돈을 빌렸고 그 인프라 사업이 이를테면 항구를 하나 건설한다 하면 그 항구가 소요량 계산해야 되죠. 내릴 짐은 얼마나 있고 실을 짐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전혀 무시하고 콜롬버왕이 있는데도 또 다른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스리랑카는 빚더미만 남겨놓았으니 스리랑카 국민이 이걸 모를 테기 있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중국으로부터 빌렸지만 사업 실적은 예상대로 부주인을 거듭했고 결국 스리랑카는 빚더미에 오르면서 위기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왕이 외교부장 중국이 참 뻔뻔스럽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스리랑카를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선진국에서 말하는 중국의 투자는 1대1로 협력 상대국을 채무인업에 빠뜨린다는 것은 서방의 마타도우고 음모다. 모략이고 중상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부도가 터져버린 겁니다. 스리랑카는 그러자 중국에다가 채무를 좀 유예해달라 안 갖겠다는 게 아니고 좀 유예해달라 했는데도 왕이는 철판을 깔아버립니다. 몰라 지금쯤 또 협조했을지 중국의 외교라는 게 이렇습니다. 상대를 털어먹는 겁니다. 털어먹고는 자기 거 싹 다 챙겨가는 거죠. 스리랑카가 중국에 상원해야 할 채무는 스리랑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도 국가 부채만 33억 8천만 달러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스리랑카 국유기업이 받은 대출 이것도 다 금은 돈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라자팍사 대통령 집안으로 다 들어갔겠죠. 원래 부패 국가들이 외국에서 차관을 받으면 그중 절반을 잘라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동안 1대1로의 주요 협력국인 파키스탄, 우간다, 스리랑카 이런데 항구, 공항, 도로망 확장 등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데다가 대규모 차관을 쓰도록 유도로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그걸 싹 가져가 버리는 거죠. 정말로 남는 거 없는 장사죠. 보십시오. 돈 빌려준다 해가지고 야! 했어요. 그래놓고는 설계부태가 시공까지 해가지고 돈 다 빼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없네 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는 게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자를 꼬박꼬박 빼먹는 거죠. 중국은 돈 줬다가 돈 도로 가져오면서 이자를 차곡차곡 챙기고 그게 마땅치 않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은 일단 다 같이 갚아 버립니다. 99년간 인차 조건으로. 이거 신종 식민지를 개척하는 수법이죠. AP통신에 따르면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금은 사월 말 현재 약 19억 3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밖에 없고 반면에 올해 상환해야 될 채무는 무려 70억 달러 약 8조 5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대강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채권국인 중국의 협조가 긴박히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여기 와가지고 철판만 깔고 가버렸습니다. AP통신은 스리랑카가 향후 5년간 갚아야 할 대외 채무가 약 250억 달러 31조 규모인데 우리로 볼 때는 큰 돈 아니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물론 중국이 볼 때는 큰 돈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의 기반시설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중국이 1대1로 협력국의 채무를 활용해서 군사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홍차죠. 세계 최고의 품질이 홍차입니까? 영국산 홍차하면 다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에서 홍차 실론티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실론티 이 실론이 스리랑카입니다. 이 실론티는 스리랑카의 주산물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임금으로 인해서 홍차는 실론티는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스리랑카는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스리랑카는 인도가 여기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여기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선박이 다니는 길을 한 번 보십시오. 완전히 요청 중에 요청에 스리랑카가 딱 있죠. 세계의 바다를 탐내는 중국은 스리랑카를 노릴 수밖에 없었고 여기를 남중국해화 해버리려면 중국 해군이 정박하고 작전을 할 수 있는 중국 소유의 부도나 중국의 지극히 협조적인 부도를 확보해야 되죠. 즉 해군기지가 중국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딱 스리랑카가 자리 잡고 있으니 중국으로 볼 때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 중의 요청이었습니다. 반대로 인도에서 볼 때는 중국하고 원수인 인도 측에서 볼 때는 마치 여기가 미국의 쿠바처럼 인도의 코미터다가 중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스리랑카에 1대1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반토타항을 건설하게 했고 이 한반토타항이 바로 중국의 해군기지가 되어버렸죠. 당연히 수익성가는 전혀 상관없는 한반토타항구의 건설로 인해서 스리랑카가 이 돈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이것을 99년간 임차하면서 주변 땅 1,800만평도 중국이 같이 갚아줬습니다. 스리랑카는 이걸 내줄 수밖에 없었고 빚 대신 내놓으라는데 빚쟁이가 돈 내놓으라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 한반토타항 인근의 1,800만평의 부지와 함께 이 한반토타항을 중국은 꿀꺽 가져가 버린 겁니다. 마치 중국인 홍콩처럼 이 민군항, 민관과 해군이 같이 사용하는 민군항이 되어버린 한반토타항에 중국 군함과 잠수함이 들었습니다. 잠수함은 그때 인공위성이 두 척을 잡았죠. 잠수함 두 척이 한반토타항에 딱 떨어져 바로 그 옆에 있는 인도는 기급을 한 거죠. 이게 뭐냐? 스리랑카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인도는 그래도 스리랑카한테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의 경제위기에 인도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볼 때는 중국 참 괘씸한 짓을 한 거죠. 원래 이 한반토타항만의 건설 구상은 경제성 조사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뭐 시를 짐이 있고 내릴 짐이 있어야 이게 경제성이 있죠. 그리고 원래는 인도에다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인도에 투자를 요청했지만 인도 자본가들이 눈이 멀어섭니까? 이런 데다 투자하게. 그때 인도 투자가들이 외면한 이유는 수도 콜롬보의 대형항만이 있고 거기도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데 또 다른 항구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한반토타항만 건설에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 하고 나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야 이런 기회가 없다. 저거 완전히 빚으로 쫄으면 나중에 따먹을 수 있고 만약에 저것을 따먹었다가는 중국 해군 기지가 여기 건설될 수 있다. 중국은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3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 항만회사에다가 시공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맡겨라? 다 맡기는 거지 아닙니까? 시공을 맡기면 슬기부터 모든 것까지. 한반토타항군은 중국 돈으로 2010년 11월에 공식 개장합니다. 그 규모는 남아시아항군 중 최대였습니다. 중국의 군항, 중국의 해군항이 되려면 기왕이면 중국을 큼직하게 건설해놔야 스리랑카가 빚을 못 갚죠. 하지만 항만이 건설된 후 실정이 드러납니다. 배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인도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기존의 콜롬보항에 접안했고 한반토타항에는 중국배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2년 콜롬보항에는 3667척의 배가 접안했지만 한반토타항에는 34척만 들어옵니다. 이 대부분은 중국배였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항만은 적자가 누적됩니다. 중국은 계속 적자가 나라, 적자가 나라하고 비롯했죠. 이런 와중에 라자팍사 정권은 중국에 7억 5천7백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요청합니다. 중국은 그래 잘됐다 돈 가져가라고 쾌히 성락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달라집니다. 처음 돈 빌려줄 때 처음 3억 달러 빌려줄 때는 이자가 변동금리를 조건으로 연 1, 2%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고정금리로 6.3%를 내놔라 하고 돈을 고리로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리대금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스리랑카는 마시각이 시작해버립니다. 스리랑카로 볼 때는 급한 김에 돈은 빌려야 됐지만 라자팍사 정권으로는 이자도 갚기 힘든 실정이 되어버립니다. 스리랑카의 국고수입해봐야 얼마 안되요. 더군다나 관광객의 외화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 공업발전이 별로 안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 수입 말고는 외화가 들어올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자도 못 갚는 지경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일대일로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남부 한반토타항의 건설대금 14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해서 이 14억 달러 때문에 중국 기업에 99년간의 항구 운영권을 넘겨줍니다. 결국 이 항구는 중국 해군과 민간이 동시에 사용하면서 중국 잠수함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올해 초 최대 채권국인 중국에 상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너물 너물 간만 찍어보고 있습니다. 왜냐? 부도가 나면 또 다른 거 틀어먹을 거 없을까? 또 간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공항. 그죠? 왜냐? 공군기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중국의 공군기지 인도를 겨냥해가지고 여기에 공군기지 들어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 부채를 상환해 주겠다. 안 상환해 주겠다. 이런 답변 없이 그냥 너물 너물 지금도 계속 간만 찍어보고 있는 와중에 스리랑카는 부도가 나버리죠.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번 1월 달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스리랑카의 디폴트 위기를 경고한 뒤에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스리랑카를 방문했지만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의 부채 상환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측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 정말로 괘씸하죠? 여기 공항 주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만 먹었으니 공항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걸 스리랑카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드디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 시위대는 골수까지 친중파인 라자팍사 가문이 물러나지 않으면 내각 전체 사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지난달 31일 일부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서 불을 찌르면서 시위를 벌렸고 계속되는 시위에 4월 3일 스리랑카 정부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SNS를 차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비상사태의 통행금지 의원 같은 것은 개의치 않은 채 시위를 지속합니다. 이들은 라자팍사 가문 전체가 물러나지 않으면 내각 사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외칩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라자팍사 대통령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이 장악하고 있는 장관 자리를 사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살면 형제들도 다 살죠. 이때 불을 지른 건 사직서 한 장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남할 라자팍사 체육부 장관이 시민과 정부의 안정을 확립하려는 대통령과 총리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사퇴의 글을 남겼지만 이것은 독재자의 각본이라는 등의 비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체육부 장관이 참 낯간지럽고 이 라자팍사 가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라자팍사 가문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세리랑카 대통령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철권 통지를 했습니다. 독재를 해왔죠. 이번에 대통령은 동생입니다. 동생인 코타바야 라자팍사 현 세리랑카 대통령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때 10년간 이때 5년간 하면서 중국하고 밀착을 해버립니다. 중국은 가문 독재 국가인 세리랑카 집권층에 허황된 꿈을 심으면서 돈을 뿌리면서 국고를 탕진토록 유도합니다. 그것을 세리랑카 국민들은 혐오하고 있는 거죠. 세리랑카 내각 장관 26명은 저는 사퇴합니다. 디네시 구나와 르데나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장관들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논한 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퇴한 사람이 누구냐? 참할 라자팍사 관계부 장관 남할 라자팍사 청년체육부 장관 바실 라자팍사 재무부 장관 등등등 여러분 이 장관들 이름을 풀 때 공통되는 말이 나오죠. 라자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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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들이 다 라자팍사 장관들입니다. 요직에 포진된 라자팍사 가문의 가족 통치 체제가 흔들리긴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라자팍사 가문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총리에 이어서 주요 내각 장관직까지 차지하면서 서리랑카 전개를 호라당 장악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대통령을 역임한 마힌다 라자팍사와 국방부 차관이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10년간이나 철권 통치를 주도해 왔는데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한 동생 고타야바 라자팍사는 대통령직을 차지한 후 마힌다 바로 마힌다 자기 형 마힌다 전 대통령이었던 그 형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엔 마힌인 차말 라자팍사를 관계부 장관에 조카인 남할 라자팍사를 청년체육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지난해에는 고타야바의 동생인 바실라자팍사가 재무부 장관에 오르면서 라자팍사 가문이 서리랑카 국중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더 지대해졌습니다. 1948년도에 독립한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스리랑카 시민들은 라자팍사 가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자 가문의 퇴진하니까 대통령 빼고 우리만 하고 동생들이나 형들이나 이런 장관들이 퇴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고타야바 라자팍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자기네들은 계속 뜯고물을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경제난에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최근 콜롬보 등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섰는데 일부 시민들은 장관들이 물러나는 건 소용없다. 대통령 네가 물러나라. 야당 지도자들도 장관 물러나는 게 무슨 사건이냐. 대통령 네가 물러나가라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라자팍사 가문 자체가 전부 다 친중파입니다. 이 친중파들도 문제지만 친중파들의 뒤에 숨어서 그 나라의 경제를 파탄 내버리고 그 나라의 해군기지를 건설한 중국. 지금 좀 있으면 다른 데서 터집니다. 파키스탄 곧 터질 것 같기도 하고 파키스탄은 이미 정정불안 상태로 흘러갔고 파키스탄 사태 역시 제가 또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여기도 심각하죠. 여기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일대일로가 홍콩을 거쳐 지나가죠. 홍콩이 맛이 가버렸죠. 그 다음에 미얀마로 갑니다. 일대일로가. 미얀마 완전히 맛이 가버렸죠. 지금 군부독제가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도양으로 와가지고 노는 서리랑카. 드디어 푸도가 났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과다르 항해도 역시 일대일로. 파키스탄도 지금 작살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각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살이 나고 있거나 작살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일대일로가 거쳐 간 데는 모조리 다 망해버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폐허만 남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